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커리큘럼 드디어 공개합니다. 네, 전체 커리큘럼은 일단 선생님이 개념 파트에 대한 세분화시켜서 입문 강좌하고 실전 개념 강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당연히 개념을 배웠다면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기출이란 어떻게 푸는가. 네, 이제는 뭐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쳐야 되는 그런 강좌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기코를 통해서 결국 이제 선생님 문풀 강좌, 좀 더 낯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출문제와 같은 훈련을 하는가. 뭐 그런 연습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올해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켜서 기존 강좌에서 선생님이 사전 코드라는 강좌와 말 그대로 소위 킬러를 푸는 그런 두 개의 강좌로 구분을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 코드 듣고 킬러 코드 듣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널은 전형적인 양승진 모의고사로 뭐 오랫동안 이제 선생님이 해왔으니까 항상 선생님은 노력하고 뭐 당연히 년도는 언제나 당연히 년도에 내가 할 수 있냐는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돌이켜보면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끝나고 보면 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분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선생님이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길을 열고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고 그런 것 중에 선생님이 또 보완이 가능하다면 그런 보완을 통해서 올해 또 새로운 커리를 완성을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야 그래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더 좋은 커리로 또 선생님이 계획을 잡으셨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우리 흔히 개코는 필수, 개념 코드는 언제나 필수가 되겠죠. 개념 없이 수학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 스타트 개념 코드는 말 그대로 이게 사실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왕초보라는 어구를 붙였었는데 이제 왕초보라는 말 자체에서 느끼는 뭔가 좀 기분 나쁜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또 선생님이 길을 열어보니까 또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시작의 개념이라는 걸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 개념 코드로 이제 네이밍을 살짝 바꿨고요. 어쨌거나 이 강좌는 교육 과정이 맞는 교과서 내용 용역에 굉장히 충실한 교재예요. 그러니까 딱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용역만을 담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교과서 내용 말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과서 내용만으로도 수능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교육 과정에서의 맞는 학습 목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반드시 확립하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당연히 개념을 설명하지만 그에 따른 필수 예제, 교과서에서 적어도 이런 개념을 다룰, 우리가 이런 예제는 풀어봐야 돼. 그에 따른 그런 기본 문제랑 그런 표준 문제 정도로 사실 살짝 또 행동요령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강좌이고요. 다만 이제 스타트 개념 코드에 대한 대상은 일단 이런 거예요. 나 선생님 고3인데요. 나 놀았어요. 이런 거지. 좀 노셨니? 뭐 이런 거야. 고3인데 노신 분들. 아니면 고3인데 선생님 제가요. 배우긴 다 배웠어요. 근데 머리에 든 게 없네요. 머리에 남는 게 없네요. 아니 머리에 정리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수능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고1, 고2들. 충분히. 문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론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똑같은 개념 코드인데 개념 강좌인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선생님이 네이밍을 실전 코드라고 또 변경을 했죠. 원래 실전 개념 코드라는 말을 개념 코드랑 좀 헷갈린 단평이 있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실전 코드로 부르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올인원 성격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걸 담은 거죠. 내가 이제 고3이고 나 이제 수능 공부 제대로 할 겁니다. 이런 거야. 그런 친구들이 그래 내용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동시에 너무 중요한 행동 유형을 정리하면서 심지어는 미리 좀 정리를 했을 때 시간 단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 정리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수능에 최적화시키는 행동 유형에 대한 것이 좀 부각되어 있는 강의고요. 그에 따른 알고 있는 개념을 과연 내가 어떻게 문제에 적혀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강좌이고 스타트 개념 코드가 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교과서 기본 사실은 쉬운 3점짜리 3점짜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다면 이제 실전 코드는 뭐예요? 실전 코드는 뭐야 다 4점짜리 푸는 거예요. 4점짜리 4점짜리로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을 확립해보고 그에 따른 4점짜리조차도 어떤 행동률을 가지고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공부를 하면서 토픽이라는 게 있어서 그 토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도구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연역적으로 정리했을 때 수능 볼 때 확실히 도움이 돼 시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돼 라는 것까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라는 것이 평가를 해선 문제는요. 문제 풀다가 위기가 와요. 그렇죠. 위기가 올 수 있죠. 4점짜리인데 위기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결국 문제 밖에서 따오는 게 아니라 문제 밖에서 따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떤 단서를 찾는 훈련 내가 아니 여러분들 나 선생님 미분할 수 있어놓은 거잖아 아니 미분을 못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미분은 다 하잖아. 틀릴 뿐. 그렇죠? 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릴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을 할 수 있는 어떤 네가 노력을 했다면 도대체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문제의 적재적소에 그걸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미분을 해야 되지? 왜 미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미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깨우침을 주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론 실천 코드 강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야. 당연히 이런 개념을 정리했다면 기코는 진리라는 슬로건 슬로건이 돼버렸죠. 그래서 정말 기출문제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풀고 단 맞았다고 좋아라면 안 돼. 네가 그동안 열심히 기출를 풀었지만 어쩌면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한 번 반성을 하게 되고 아 기출이란 정말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걸 한 번 선생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행동력이 없으면 기출은 푼 거가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행동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미분을 했다면 왜 내가 미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문제의 표현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 그런 단서들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목적이 결국 수능 아니에요. 결국 평가 문제 아니에요. 평가를 해서 만드는 원칙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 그거를 선생님이 가장 명확하게 분석해 주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지금은 이제 아마도 모든 기출 강좌의 기출 코드화 라는 시기에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기출 문제란 이렇게 푸는 거다 라는 걸 선생님이 보여드리니까요. 대신 이제 이 기출 코드가 올해는 좀 재편이 좀 됐어요. 좀 보강을 해서 아무래도 선택과목 제도에서의 시험이 이제 드디어 첫 수능이 열렸기 때문에 그 수능을 통해서 그런 반영을 했죠. 그런 반영이 돼서 좀 더 최적화된 기출 중에 좀 더 최적화되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제된 느낌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새로운 교재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교재로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3원칙이죠. 반드시 문제 풀다가 위기가 오면 문제 속에 있는 소재에 대한 정의를 묻는다. 그치? 정의를 묻는다. 그리고 정의와 정의 여러 개의 정의가 한 문제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는 뭐를? 관계를 따진다. 그치? 관계를 따져라. 그렇다면 반드시 네가 아빠를 내딛게 하는 뭐가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거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원칙에 대한 어떤 태도 확립을 당연히 기출 문제로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이 3원칙이라는 태도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린다라는 거죠. 그거를 선생님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위해서 교과시 없는 내용들을 갖다 쓰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로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딱 그것만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엔제죠. 엔제인데 올해는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4코는 이제 대세라는 슬로건을 갖고 4종 코드. 지금은 이제 이름이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4점을 우리가 다루는데 일종의 4점이라는 엔제의 어떤 인문강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얘도 사실 이제 우리가 엔제라고 하면 왠지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기출 분석도 아직 안 돼 있어. 나 기출 문제도 간신히 풀어. 4점 낯선 문제 풀면 다 틀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조차도 해봐야지. 도전을 해봐야지. 아니 틀려봐야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낮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소위 모의고사에서 흔히 말하는 9번, 14번, 그리고 20번, 21번, 주관식에서의 그리고 선택과목이 28, 29번에 해당되는 문항을 통해서 일단은 쉬운 4점부터 조금은 이제 흔히 우리가 준킬러라고 불리는 그런 문제들까지 위기가 될 수 있는 킬러로 가기의 어떤 간무리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이 파트는요. 사실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낯선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룹을 위해서 대폭 문항을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역시나 4점에 대한 어떤 위기를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 떨쳐버릴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자신감 있게 들어와 이런 거지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낯선 상황에 대한 거를 말 그대로 기출문제 풀듯이 푸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문제는 기출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니 기출문제 같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 사전 문제가 사실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이 자신있게 선생님이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주면 이 4점 코드가 올해 선생님이 가장 또 애착이 가고 또 시간 투자와 인력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교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로코드 이제 드디어 부활됐어요. 킬로코드는 전설. 과거에는 이제 이 킬로코드가 모든 엔젤을 다 품고 있는 강자였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이 킬로코드는 말 그대로 15, 22, 30번이라는 메인 간혹가다 이제 14번, 21번, 29번도 킬러 성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항에 대비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1등급은 되는데 안정적으로 내가 좀 더 안정적인 1등급을 정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100점을 목표로 두고 적어도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돼요. 뭐 사실 누구나 그래야 되겠죠.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100점을 맞는 당연히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안내해 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이 이 정광훈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행동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발휘되는지 사실 행동력이 가장 빛을 바라는 건 결국 킬로 문제거든요. 복잡한 킬로 문제도 행동력 하나로 다 풀어낼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력만으로도 충분히 킬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풀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 걸?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서 약간 수학이 재밌어질 거야. 정말 미안합니다. 그럴 거야. 생각보다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도약을 위한 강의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수학은 자신감이 반이에요. 이쯤 되면 사정코드, 선생님의 엔제인 킬로코드를 우리가 공부할 때쯤이면 그때는 자신감이 중요해. 자신감이. 못해도 일단 도전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중요해. 제발. 그치?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따라올 수 있죠. 같이 해나가면서 선생님이 또 친절한 승진씨를 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선생님이 되게 친절해요. 진짜 안 믿는구나.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특히 킬로코드에 대한 문항은 선생님이 원본 문항, 그치? 원본 문항인 평가 문항이랑 선생님이 자작 문항인 양가운 문제에 관련돼서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미래를 봤는지 그런 얘기를 또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이 또 되게 도움이 많았다는 평이 많아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또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시나 양모는 감동. 선생님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야, 어떻게 사설인데 평가원 같은 감동이 있지? 그 말, 그치? 그 말이 너무 고맙고 선생님이, 그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됐고 선생님이 이제 항상 노력하고 양승진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까운 시간, 특히나 수능이 가까워질 수 있을 그 시간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에 선생님이 낭비, 괜히 시간 낭비하게끔, 어우, 부끄럽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선생님이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말 실천적인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모의니까 뭐, 예년에도 그랬고, 그죠? 오랫동안 그래왔지만 올해는 더더욱, 뭐지? 더 좋은 문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모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또 안내를 드릴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사실 평가한 출처지에 맞는 문항을 가지고 풀면서도 또 적절하게 난도, 그죠? 난도가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쉽거나 그러지 않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당해년도 수능에 대한 육구를 보고 육구 정도에서 수능이 예측되는 난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살짝 더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 좀 멘탈도 대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실수코드에 대한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미리 수능 때 괜히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 모의를 통해서 미리 눈물 흘리도록 그죠? 그렇게 또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연습과 동시에 실수코도 그리고 낯선사점이라는 가장 뭐, 그죠? 당연히도 육구를 반영한 문제일 테니까 가장 트렌드에 맞는 문제로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적중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적중 사례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능 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면 분명히 그죠? 적어도 누구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커리를 탔을 때 난 정말 수능 수학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바른 공부를 했어 올바른 공부를 했어 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안내하고 만들어 드릴 겁니다. 따라올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올해의 커리에 대한 구성은 그렇게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고요. 전체적인 일정은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 개념 코드가 올해 좀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이거는 선생님이 매년 강의를 찍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죠.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새로운 개제에 맞춰서 강의를 새로 찍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전 코드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개강을 하게 될 테니까 현장 일정에 맞춰서 또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고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따로 연출 강의를 통해서 또 인강에 보완을 해서 또 이렇게 날림식의 뭔가 이렇게 건너뛰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강의를 선생님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코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일부 진행이 되고 원래 이 기출 코드도 선생님이 원래는 항상 누적되는 강의잖아요. 업데이트하는 식의 강의인데 올해는 일단 교재가 새로 나올 거고요. 교재가 새로 나옴에 따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새롭게 현장에서 찍은 걸 가지고 따끈따끈한 강의로 안내를 드리고 그 밖의 기존의 강의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분 갖고 올 수 있고 또한 올해 수능을 통해서 보건대 이거는 직전 수능을 통해서 이거는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또 새롭게 찍어서 선생님이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일정에 맞춰서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업로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업로드 일정에 세부적인 업로드 일정은 선생님이 따로 캐스트나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아마 4월 중간공사 휴강 기간을 기점으로 문풀 강의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선생님이 사전 코드 수원은 먼저 개강하게 될 거고 나머지는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일단 킬로코드도 수원 수트가 일단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정은 먼저 일단 정해진 거대로 안내를 좀 드려보고요.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맞아요. 기말고사 휴강 기간이죠. 기말고사를 기점으로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1과 시즌 2가 각각 6월 9월을 반영한 시즌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 막판에 또 선생님이 9월 달쯤 되면 뭐 그죠? 다시 기출 회기 그죠? 기출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차게 올해도 사실 선생님이 뭐 그죠?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 작년에 썼던 교재들이 사실 전부 다 얘네들이 전부 다 어? 전부 다? 네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조금 찍어서 절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제? 뭐 그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교재를 찍었는데 그 많은 교재 중에서 또 다 절판이 됐던 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들이 되게 아이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그제? 어? 보완해서 선생님이 또 파이널 교출 구성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 커리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고 요 전체적인 커리에서 선생님이 게릴라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요거는 아 요런 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어떤 텐마식의 어떤 강의들도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런 건 이제 선생님이 깜짝 깜짝 파티로 안내를 좀 드려볼 계획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네.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어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네.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가르치는 양승진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